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민입니다 자 오늘은 샤스님이 만든 모드 없이 롤러코스터 타기 자 한번 해볼건데요 굉장히 재밌는 롤러코이스인 것 같더라구요 제가 한번 오늘 롤러코스터 타러 가볼게요 자 어 여기는 매표소인 것 같죠 매표소네 자 여기 매표소 주인이 없으니까 몰래 입장료를 입장표를 훔쳐 갑시다 몰래 몰래 여기는 엘리베이터구나 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다 자 어떤 롤러코스터일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샤스코트 샤스코스터의 역사정보 자 꽤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대요 최초로 제작된 롤러코스터 이름은 맨부코스터구요 시즌1은 필손으로 만들었고 시즌2는 레일 추가 모드로 만들었고 시즌3은 커맨드 블록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번 시즌4는 기존 조금 미흡했던 건축이나 배경 등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이면서 롤러코스터의 퀄리티를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힘을 썼다고 하네요 자 자 한번 재밌게 한번 타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만 딱 봐도 벌써부터 퀄리티가 느껴지는데 자 기본설정 누르구요 그리고 타러 갑시다 자 출발 차스코스터 롤러코스터 시즌4 굉장히 재밌겠다 자아 오오오오.. 으 어 저기 피카츄하고우 저기 99가 있는거같네 피존우가 야 벌써부터 롤러코스터 스타일 생각에 벌써 strangers 출발하자 좋아좋아 좋아 쭉 지나가꼬 오 빨라줬어죽 방금 빨라줬어뭐지 여기 석탄인거 같죠? 석탄 옆에 어? 광고 오늘은 석탄이 많이 나오는구만 그러게 말이야 석탄을 석탄을 캐자 아 옆에 광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자 오 오오오오오오 바로 요가 있는데 오오 야 이거 약간 좀 긴장감 있는데 오오오 땅을 파고 간다 오와 땅을 파고 간다 우와 야 이거 신기하다 오오오오 카트가 땅을 밀면서 오 다이아몬드다 굉장히 배경이 이쁜 bun 로코올스인 것 같습니다 오오오!! 벽을 지나갔어 방금 뭐지? 옴을 오늘 반찬 뭐예요?? 생선구이란다 엄마와 아들인가?? 엄마와 아들의.. 그.. 가정집에.. 어? 뭐야, 몸쳤어 으아아아아ㅏㅏ아아아 야, 이거 뭐야, 오 어? EV 생선이다 생선이 앞에 있네? 야.. 사람이 이거 뛰어내리려고 하는구나 수영하는 사람 다이빙 약간 퀄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는 재미가 있네요 약간 영화관 온 것 같다 스토리 있는 영화관 온 것 같은 느낌 오 뭐야 뭐야 영화관에 온 것 같은 것 느낌은 취소입니다 야 이렇게 스릴이 있단 말이야 야야 빨리 빨리 올라가 올라가 떨어질 뻔했네 어 옆에 어 뭐야 이거 이거 카트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물이 생성되는건가 오 오 뭐야 이거 신기하네요 자 이제 올라가자 자 오오 요맘이 이거 닳고 말듯한 스릴감 대단하구만 오오 점프했다 여기 어디야 오오오오 포켓몬 세상인가 여기 오 썬더다 썬더 어 광산에 또 들어왔네 어 정신없이 막 흘러가네요 어 좀비다 안녕 좀비야 어 피카츄? 피카츄네 어 뮤다 뮤 오오오오 야 이거 굉장히 열심히 잘 만드신 것 같다 이게 화면하면서록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오 여기 뮤츠도 있네요 구름을 꺼야겠다 구름을 꺼짐 자 여기 뮤 오오오오오 카트가 생성되네 막 레이리 뮤츠도 있구요 여기 느그다도 있는 것 같고 칼도 있네요 도틀에 굉장히 열심히 찍으신 것 같아요 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광고인가요 영차영차 일하세 오 이거 어디야 오오오오 뭐야이거 창로? 우리 마을의 비밀을 알고싶나 마우스로 S를 누르셨어요 예! 마을의 비밀? 어? 마을안에 지하창고에 보물창고가 있는건가봐요 이야아 재밌다 오오오오 이거 다 뿌시고 가야지 마을의 비밀을 다 뿌셔야겠다 어! 옷이다 어! 옷을 훔쳤어요 범이랑 야아 마을의 보물을 훔쳤습니다 제가 와아아아아아아아 여기 갑자기 뭐야 오오 하늘 위에 갑자기 올라갔어 야야아악 떨어진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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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어 배인가봐요 배 내가 탈 배는 곧 도착하네 배가 언제 오려나 배 아닌가본데요 여기는 굉장히 큰 크루저인거 같아요 되게 큰 배인거 같은데 기름 택배 관리 기름을 충분했는데 뭐가 문제지 어어 자 올라가볼까 자 올라가고 올라가고 오!오!오!오! 어!오!오!이기! 어디야 x3 승객 이방이 나방인가 승객들이 말하고 있는거지 피아니스트? 오! 대안에 피아니스트들 있고 엄청 큰 배인가봐요 뭐야 이거 오화이 가수들도 왔고 가수가 있나봐요 가수가 노래도 부르고 장난아닌데? 어 이거 어디또 어디또 오오오오 오케 하로더스? 루이왕? 코일? 굉장히 재밌는 만화 캐릭터들이 엄청 많네 어 이거 물고기다 물고기 아아아아 자 이거 오오오 물 포켓몬인가봐 셸이다 셸 자 이게 뭐죠? 어 으어어어어 아 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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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 어 내가 카트 터지는줄 알았네 야 막 도망가야해 해적선 있어 저기 아 뚱이란 스폰지 봐 뚱아 저기 이상한 사람 지나 간다 흐흐 그러게 어 뭐야이거 고륵이네여 오피스 에 나오는 해골 해골 아저씨 이렇게 알아둘수도 있고 오호오오오오 배 아닌가보죠 이거야 또 배안을 정신없이 달리는 어 이 공간에 잘라버리겠어 어어어 어어 어어 저기 비행기로 떨어진다 아 야야 어어 오오오 오오오 탔어요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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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떨어지는줄 알았네 비행기가 지금 조금 불들인거 같애 어 저기 사람 매달려있다 오 야어어 오 여기 안에 뭐지 야 아무래도 물고기 괴물들인가봐 그 원피스에 나오는 그 물고기괴물있자나요 뭐 그런건만봐요 오오 저 아래 저 뭐야 오오 오오오 오 물속에 떨어져 오 이거 어디야 오오오 무서워 무서워 물고기들이다 오홓 문어 아저씨 이거도 문어인가요 오 오 이삭한걸로 가는거같은데 오오 불안한데 이거 불안한데 난 도대체 어디로 내 neglect만yer관는거지 여어.. 어디야? 여기? 무섭네. 물 속 안에 있으니까 어.. 어디야. 피라미든가? 오 뭐야! 어오오오!! 야야야야야.. 무서워죽겠어 이거! 야 지나간다! 와.. 지옥이다! 여어.. 여기 큰 지옥 문이 있었나? 어? 갑자기 뒤로 가는데요? 야야야 이거 뭐야? 갑자기 들어가! 오오오함! 감히 나의 심장에 들어오다니 뒤를 보아라! 오어어! 갑자기 막 그게 막 그 마무리 변했어요! 오오! 잎 속에 들어갔어! 해골, 잎속으로, 뭐아Pty opin겨긋 뭔가를 쫓겨온다구! 지렁인가?! 어 으아! 음..오..여기 어디야 여기? 오! 오이구! 과연 신전에 돌아나갈 수 있을까? 오! 야..뭐야? 오! 영어..뭐라고? 오! 길이 생겼는데요? 오!뭐야! 우와!엄청잘만들었다! 우와! 신기해! 우와 신기하다! 야 폭죽이 막 터지고요 막 난리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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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또 어디야? 오? 막 불이 켜지고 막..어? 해골이다! 크아하!이거만 알아둬라! You! Die! 너는 죽는다! 야! 오!깜깜해! 아무것도 안보여! 신전의 항몽 신전에 들어온자여 이곳까지 들어오다니 간이 배밖에 나왔구나! 오! 한번 내 힘을 견뎌보거라! 헐! 뭐죠?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지?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지?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지? 크아하하하하하! 야 나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이거 어떻게하면 좋아? 도대체 나한테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죠? 모ги야 오오..오? 어어.. 뭐 이상한거 나오나보나! 어어.. 무서워... 뭐 이상한거 나올건가봐요.. 오....뭐야!? 오Die! 어어.. 야 빨리 도망가야돼 여기 야 빨리.. 빨리 도망가야됩니다!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뭐야 이거? 오! 괴물의 입속인가봐 어 나 천천히 빨리 들어간다 여기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대 헐 야 이거 이빨 나 건드려줄게 야 이거 시원하지 얘들아 시원하지 아이 시원하시죠 내가 긁어드릴게요 이거 잡아먹혀버렸다 어어 몸속인가봐야 몸속 괴물의 몸속 오우우와 야 이거 어떻게하면 좋나 이거 몸속에 막 들려와버렸네 빨리 도망쳐야되는데 이거 몸속에 들어왔네 이거 야 이거 이거 어어ogen 빨리 봐보nte 빨리 도망가야 돼 야 이거 보 Kum 속에 막.. teu 막 막 이렇게 막.. 아이고 더러워! 아 Argentina 야야 몸속에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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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화된다 소화된다 아아 mea mom 속에 let well be a 아.. 막 소화가 되는 기분이랄까 아아 이러지 마세요 아이오 야 아이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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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이오 아이오 더러워 아아 빨리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야 아이오 야 이거 비켜봐 야 이거 이거 다 부실거야 이거 이거 다 부실거야 이거 어이오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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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화되네 아이오 봐 이거 응하는데도 나오는거 아니야 똥꼬에서 나오는거 아니야 어 뭐야 이거 괴물이 날 뱉어버렸잖아 얼른 도망쳐야돼 어죄 빠르다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 아아 Messiah 아아아아아아 어이 진짜 되게 빠르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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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오오오오 아 똥으로 나왔다 아... 야 진짜 되게 빨랐네 어어어어어 어어 아 여기 도대체 어디야 화산인데 여기 야 야 이거 너무 빨라 가지고 아요 오오 용가리있다 용가리 야아 아 이거 되게 빠르고 재밌네요 여러분들 볼것도 많고 야 이거 진짜 잘만들었다 이거 진짜로 너무 잘만들어가지고 놀랬네요 오오오오 야 쭉쭉 올라간 다음에 어 이거 뭐지? 어 아 오 오오오 야 이거 이거 자 일단은 빨리 여기 위험해 보이니까 여기 나가야 될 거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 주의가 으마 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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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거 이후로라도 죽는거 아니야? 빨리 여기 도망쳐야겠어 일단 파산지역을 오! 드디어 나온거 같애 파산지역에서 나온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오! 빨리 도망쳐야되는데 여기 뭔가 우와 야 TNT나온다 TNT나온다 오오! 오오! 주위가 다용하면 너무 뜨겁다 야 여기 빨리 도망쳐야되는데 일단 하늘 떠있어 하늘 떠있어 야 이거 너무 뜨겁다 야 왜 화산은 왜 올라가는거야 위험하게 어어어어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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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화산이 떨어지는건가 야 이거 완전 스릴 있잖아 화산이 아무래도 분출돼가지고 저 위에 올라온거 같기도 하고요 자 저게 또 뭐야? 뭐야? 오 이제 뭔가 끝난건가요? 야아아아 이 사람 되게 열심히 지었네 오오 길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를 향하는거같애요 오오오 어어 어 뭐야이거이거 이거 뭐니? 어어어 물을 타고 가고있어 오 오오오 내가 물힘에 오오-우 오오-우 야 이거 수 NE러 위험한 거 아니냐?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자 저 카드까지 다 왔어 x5 다 왔어? x4 다 왔다~~ 아d 자 도착했군요 와아A 뭐야 뭐야 x7 어우오 뭐야뭐야 ồi 마음 해줍니까아아 야 정말 대단하잖아 이거 아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저건 또 뭐야 저 앞에 뭔가 굉장한 애 있는 거 같은데 뭐지 오오오오오 멋있어X2 뭐 아래도 눈 지역이 있는데요 어 안돼 저거 카트야 같이가 어 물어 부셔가지고 자 일단은 시야를 넓히구요 자 여기 눈 지역이 있는거 같은데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군요 야 아래에 멋있는 눈 지역이 있네 야 이거 멋있다 멋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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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이상한 얼음 지역이 온거 같아요 뭐야 얼어붙은 좀비 야 이거 굉장히 추운 지방인가봐 어 엘사다 엘사 저 프리저까지 있네 여기 프리저랑 엘사도 있고 오오 여기 겨울왕국 아니야 겨울왕국 느낌이 그런걸 쭉 내려가자 빨리 일단 오오오 뭔가 그게 추워가지고 카트도 느려 느려졌나 오오 오오 뭐죠 여긴 여긴 뭐야 아니 겨울왕국인가 여기 엘사도 있고 뒤에 이거 성인가봐 성인가봐 경비원인가 저긴 얼음나라 왕의 동상이라고 하네 얼음나라구나 여기가 오오오올라프올라프 엘사 엘사 야 엄청 잘 지었다 이거 오오 자 볼것이 굉장히 많아서 재밌는거 같네요 네 일단 한번 다른 데도 빨리 가보자고 빨리 한번 가보자고 자아 여기 내려간다 여기 내려간다 오오오오오 야 여기 되게 춥겠다 여기 실제로 오면은 오오오 이것봐봐 이것봐봐 얼음인가봐 얼음인가봐 오오오오 저어 뭔가 얼음이 있는 그런 곳인가봐요 저어 일단 대결 한번 자 이제 얼음나라 얼음 얼음 나라 여기도 끝난거 같아 어 여기 어 뭐야 오오오오오 뭐야 이거 뭐야 점프해서 가네 끝이 아닌가 본데 오와 올라왔어 또 올라왔어 프리즈업 엘사 진짜 잘 지었다 오오오오 뭔가 온 것 같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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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아 자 이 우주는 너의 손에 달렸다 뭐야 이거 어 어 오잉 뭐야 이거 우주인가본데 비행선을 탄거 같애 이 기분은 뭐지? 오오오오 뭐야이거 뭐야 레이저 레이저가 있어요 레이저에 주위에 레이저가 있고 우파시크도 맞췄어 외계인 죽어라 외계인 터치고 여기 외계인 외계인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아아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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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터쳐 외계인 인터넷 보시는 야 이거 비행기 터가지고 외계인도 봐 왓따 죽어라 야 되게 신기하다 이거 오 뭐야이거 난 전설의 레전드 갤럭시에 온 외계인이다 이 세계를 디스트로이하고 파괴하려는 나의 이 파워한 힘 앞에 배틀 흠 모인다 내 기술을 견뎌보거라 파워 기술이 너네네 힘있게 깼는가 오 오 악당한 힘을 보여주니 오 아 야 이거 뭐냐 총 1극이다 이번에는 내 반격을 받아라 어 뭐야 저 폭 저 폭 그거 아니야 미사일 같은데 내가 쏜 미사일 같다 저거 맞고 터지는건가 자 가라 내 미사일 오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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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고있는건가 오 크아 내 이놈 두고보자 저기 터진다 터진다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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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에 퍼져버렸잖아 저기 렉이 있어도 버틸만하군 자 죽어라 우주괴물아 이렇게 세계를 지켰습니다 적극이요 외계인을 물리쳤다 지구를 구했다 자 끝났나요? 아 끝났네요 자 샤스코스터 시즌4 많은 분들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작자분들이 있을 줄 몰랐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퀄리티도 높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샤스코스터라는 모드 없이 롤러코스터를 타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